마이피누의 공식명칭은 부산대 학생 커뮤니티 마이피누이며 부산대학교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이다. 마이피누는 2011년 7월 11일 1일 학번인 닉네임 빗자루가 만들었으며 같은 학교 내에서 타학과 타캠퍼스 학생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현실과 기존 학교 홈페이지는 다수의견이 형성되면 소수의견을 내기 힘든 점에 문제의식을 느껴 부산대 학생들 간의 소통과 정보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마이피누를 제작했다. 크게 운영주체와 익명성이 학교 홈페이지와 마이피누의 차이점이다. 학교 홈페이지는 운영주체가 부산대학교이지만 마이피누는 운영주체가 부산대학교 재학생이며 마이피누는 어떠한 부산대학교 조직이나 학생 외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학교 홈페이지는 실명과 소속학과를 기반으로 한 실명제이지만 마이피누는 회원가입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학번 주소 등 개인정보를 기입하지 않는 익명제이다. 마이피누는 익명성을 보장한 덕분에 소수의 의견을 보호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치열한 찬반토론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내 대한 여론창구로서의 역할을 주목받고 있다. 마이피누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 중이다. 강의 후기 열람 서비스로 현재 약 5만6천권의 강의 후기가 등록되어 있으며 강의 후기 항목에는 수강연도 및 학기, 교재, 수업 및 교수님의 특징, 과제 및 레포트, 출석, 시험과 성적, 기타, 총점 및 총평 항목이 있다. 타인의 강의 후기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의 후기를 3개 이상 올려야 한다. 부산대 수강신청서버의 시간을 초단위까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시간표를 쉽게 짤 수 있도록 웹상에서 자신이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선택하면 바로 시간표를 작성해 주며 총수강학점 계산, 중복시간대 과목 선택 시 경고, 20명 미만 수강인원 과목 찾기, 특정학년 과목 찾기, 특정요일 과목 찾기, ICS 파일로 저장 등을 제공 중이다. 소모임을 개설하고 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마이러버는 마이피누에서 진행하는 자동 1대1 매칭 소개팅 서비스이다. 마이러버 등록기간에 본인과 이상형에 대한 항목을 입력 후 등록을 하면 원하는 이상형의 정보와 100% 일치하는 이성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1대1로 매칭을 하고 확인기간에 매칭된 상대끼리 서로의 연락처와 정보를 알게 되는 서비스이다. 마이러버는 운영진의 공제에 따라 보통 1에서 2달에 1번씩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23기까지 진행된 상태이다. 마이러버 1회 진행당 지원자 수는 800에서 1000명이며 평균 매칭률은 약 50% 정도라고 한다. 마이쿠폰은 마이피누에서 진행하는 비영리 학생복지 사업이다. 참여업체들이 부산대 학생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마이피누는 참여업체들을 무상으로 홍보하는 방식으로 현재 참여업체로는 맥도널드 부산대 2호점, 구타임랜트카 부산대점 서면점 범일점, 스테이 히얼 투데이, 롯데백화점 동래점, 카페베네 부산대점, abc마트 부산대학로점, 영국 패션쇼핑몰 asos, 맘스터치 부산대 1호점, 안경홀릭이 있다. 마이피누는 2015년 9월 15일 기준 랭키닷컴의 대학, 대학교 커뮤니티 분야 사이트 평가에서 1위이다. 마이피누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생성하여 운영 중이며 좋아요 수는 4만 개를 넘겼다. 이는 현존하는 대학 커뮤니티 페이지 중 가장 많은 페이지 좋아요 수이다. 마이피누는 대학교 커뮤니티로는 부산 내 최초로 만들어졌으며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